벌써 돌아가고 있는 거야? 뿌띠 안녕하세요. 뿌띠입니다. 어떤 키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나요? 저만 180이고 또 170인데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표현을 편하게 여기 편합니다.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어. 춤출 때 힘들어. 춤출 때 힘들어. 춤출 때 춤출 때 힘들어. icon 아이 키가 180만으로 까줘야된다. 아이 키가 180만으로 까줘야된다. 눈에 올라가야지, 이 막혀 있어. 나 똑같이 깔고 있어. 똑같이 안 깔았어. 같이 나하고 에릭하고 보는 거 같은데 똑같이 안 깔았어. 깔아. 맨날 깔아서 안 깔았소, 안 깔았다고. 똑 깔았소. 깔아. 맨날 깔아서 안 깔았소, 안 깔았다고. 또 깔아, 또! 자, 자원, 이거 제일... 오! 이거 제일... 야! 반칙! 반칙! 이건 뭐야? 깔참, 깔참! 뭐야, 이거? 이거, 깔참, 깔참! 야, 이거... 이거 1cm짜리야. 자원이! 종현이 형은 짧아. 띠! 귀요미라고 해줘. 둘 다 탈출 가능할 것 같아요. 종현씨한테 질문드립니다. 팬들이 좋아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? 음... 눈빛! 뭐야,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. 깜짝이야. 기분이고요. 저는 그건 거 같아요. 좀... 어... 반전! 반전! 반전, 매력? 앉아있을 때 뭔가 좀 키가 클 거 같은데... 아니, 그러시면... 왜 이렇게... 감당이 좀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. 소중한 느낌. 소중한 느낌? 되게 소중한 느낌이 들어서요, 제가. 그럼요. 아니,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. 팬분들도 그렇고, 이제...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, 좀... 그런 캐릭터가 생기는 게 좀... 다들 재밌게 잘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앉아있을 땐 어깨가 넓고... 네, 저희 상체가 되게 좋거든요. 저는 그거 하나 자신 있습니다. 그래서,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... 키가... 클 거 같이 느껴졌는데... 섰을 땐 또 그렇지 않은 반전 포인트. 네, 좀... 안정 맞아. 되게... 키구니 걸 되게 좋아해요. 안정 맞아. 그래서... 오! 호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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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ean ah! 호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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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호텔! 좀 더 큰 것 같은데요. 아 저도 173이에요. 제가 113이에요 진짜로. 뒤로 잡아야죠. 칼은 거의 한 5순시 차이나요. 형들이 형 신발을 좀 로우한 걸 신으셨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172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저한테. 제가 팬분들이나 뭐 많이 그러시는데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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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어. 어쩌고 저쪽으로 오맨티스트인데 책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 사나협을 지금 또 숨겨두셨어요. 이 분들이 저번에 저쪽에 있어갖고 나를 괴롭혔거든.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높은 데를 한번 봐야겠어. 날 괴롭히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. 이거를 쩌네 저기 올려놔갖고 내가 손이 안 나서. 얼마나 고생했어요. 동진이 형이 고맙게. 에스엠에 우리 이쁜 언니들 많은데 어떻게 혜연 언니와 특별하게 된 이유. 유일하게 저랑 키가 맞는. 저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. 저랑 키가요? 굉장히 잘 맞지 않아요. 작네요 제가. 오빠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. 그게 맞는 거예요. 저는 저희 멤버 중에 두 명이 있는데. 쯔위랑 정연이가 있는데요. 쯔위는 일단 키가 너무 부럽고요. 그리고 몸매도 부럽고요. 키는 저도 꽤 부럽네요. 제 키를 좀 늘려주세요. 5cm만. 5cm만. 3cm. 나도 3cm만. 그런 의미가 없지 다 커지면 나만 커져야지. 왜 다 커지면 좋지. 그래도 다음번에 섭외 기회가 또 있다면. 그래도 예의상 저희보다 작은 사람으로. 처음에는 좀. 위축됐어요. 저는 27년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? 혜호씨. 안전한 의향이 나오겠지. 아 아닙니다.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살짝 그러니까 안전한 의향을 기다려보죠. 신비야 뛰어봐. 신비야 뛰어봐. 신비야 뭐라고. 신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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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안낼하여. 야. 키 크기 다들 readców. 샘. 내가 만족스러워냐 잡이 더 없는 놈 대체 가자 왜 기념 말해 맥슨! 이 전에 마술에 저번에 아아! 이제 넌 자세 끝까지 기록한다고 했지 뭐? 아아! 깜짝 나도 내가 바보였지 수저쏘했어 너 왜 너 제발 그렇게 물어야지 아아! 우쭈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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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쭈보자